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낮까지만 해도 분명히 화창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오면서부터 이제 설설 비가 내리더니 다들 우비를 착용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길이 닿지 않으면 가득합니다 그냥 cier 숨 쉬듯이 또 밥 먹듯이 생각할 필요 없이 It's not too bad 날이 새롭게 매일같이 이 시간같이 이들이 필요 없이 It's not too bad 그냥 원없이 올라간 입꼬리 동공은 그저 멍하니 친절히 필요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 널 성남자 할 때는 비치지 않게 철저히 단속해 그러고 집단의 길 오늘도 고생했지 Where the hell is my world, my world 내가 나의 순간 요즘엔 난 좀 봐 너무너무 빨려 짓을 나도 내가 어색하니까 Where the hell is my soul, my soul 난 맞는 거라면 맞춰내 부족한 거라면 채워내 지금의 너 그런 맘 달려도 소름이 없네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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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엎바로 달아가는 사랑을 눈파로 오고 있을 수밖에 없네 다 푸짐 없데도 아무런 의미 없데도 점점 누가 수다 가락히고 있어도 결국 하나 남지않는데도 나에게 이것밖에 내 엎바로 저는 완전히 검은색을 상상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검은색 사이로 우리 위에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별 빛은 존재하잖아요 그 사이에 구름과 어둠이 맞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연필이나 뭐 바늘 같은 거로 이렇게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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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멍을 뚫을 때마다 빛이 새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 보이는 그 빛들은 별처럼 보일 거고 고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쓴 꿈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2. 2. 3. 2. 3. 3. 2. 3. 3. 4. 무시해한 흐림이며 하늘들만한 것 같은 현실에 파고 하늘던 이 빛나 꿈을 꾼다 이렇게 뭔가 아늑하게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 표정 하나하나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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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까?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두 곡 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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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 분들 손혹시 들어주실래요? 제가 지금 손혹시 안 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이데이 분들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가수를 그냥 매번 자극해줘요 노래로 이제 돈 벌어먹고 사는데 늘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이 무대 위에 쓰려면 더 열심히 더 잘 불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킹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나를 다시 돌려줘 Where the hell is my soul Where the hell is my soul 됐네요 됐고 왔습니다 1등 어깨 아파 어른분들 잠깐만 기다려봐요 둘 중에 뭐 맞고 싶어요? 둘 다 하면 안돼요 이쪽 이거 둘 중에 뭐 맞고 싶어요 둘 중에 뭐 맞고 싶어요 여운 없이 울려간 목걸이 동굴 눈이 그지 뭐하니 첸자라니 피로에 받으신 무슨 일일이 다섯 가지 사진 한 번 찍을까요? 네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너무 멋지다 나에게도 박혀와 OK Baby I can't, baby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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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